JBL 스피컬로도 뮤지컬 배우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아스피스, 박학굴의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. 기아스피스, 박학굴의 공연, 강릉, 지위는 탈의 태풍을 영원히 계신 뒤, 기아스피스, 박학굴의 공연이 이어져서 이 키위에 이어지겠습니다. 한 번은 두 번은 바위는 인생, 도 시내주시기, 사회에서 매일 우리 만날 때 우리 만남 시작했듯이 매일 우리 만남 시작했듯이 학생농들의 손님들 비가 물든 매일 우리 만남 못다 주워준다 난 노래는 좋지 여기 서슴자 저기 서원창 기활중의 모습을 쌓아보자 여기 나와 함께 Ten-ton 기활중의 마음 기회선의 파이팅 기회선의 파이팅 기회선의 파이팅 기회선의 파이팅 기회선의 파이팅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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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